그거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전공을 한 사람들끼리 개업을 하더라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보통은 내가 못하는 영역, 내가 좀 자신이 없는 영역 그리고 나는 이쪽이 자신 있고 저 친구는 이쪽이 자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힘을 합쳐보자고 해서 공동개업을 하는 형태가 사실 더 많은 것 같고요 동일한 전공을 한 사람들끼리도 사실 우리가 같은 전공을 했지만 너랑 나랑 힘을 합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동개원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와 왔습니다 뭐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치과보철과를 전공했고 제가 병원을 오픈할 때 같이 공동개원한 선생님은 구강외과를 전공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치과에서 진료를 보는 전문 영역 치과교정과, 치과보존과 선생님을 또 모셔서 처음에 병원을 시작할 때는 4명의 치과의사가 각 과별로 전문의를 취득한 4명의 치과의사가 진료를 보는 형태로 시작했고요 제가 아무래도 전문의 과정을 하다 보면 내 주 진료 영역을 3년 4년 동안 계속 진료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 있는 분야만큼의 어떤 기술과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또 자신이 있는 사람들하고 진료를 같이 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또 결과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개원의 단점도 많이 있죠 그리고 처음에 제가 병원을 공동개원을 하겠다 동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만나는 분들 열이면 열 다 말리셨거든요 동업은 가족 간에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공동개원을 했을 때의 단점은 이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마음이 합이 잘 맞고 일이 이렇게 항상 순조롭게 흘러가면 좋겠지만 사람 사는 게 일을 하는 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의견 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공동개원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시간이 지체된다든지 아니면 더 비효율적인 진행이 된다든지 한다는 것이 공동개원의 단점이 될 수 있겠고 또 비슷한 정도의 투자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반반을 투자한다든지 3명이면 3분의 1씩 투자를 한다든지 동일한 투자를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병원의 원장들의 결과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더 환자가 많고 돈을 더 잘 번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 병원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반반 나눈다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생길 요소가 있고요 또 서로 이제 분배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개원은 사실 동업은 분배로 시작해서 분배로 끝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득의 분배뿐만 아니라 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또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이것들을 서로 나누고 조율을 하는데 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공동개원을 8년 정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개업을 앞두고 있거나 또 공동개원을 고민하는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지금 너는 굉장히 절박할 텐데 내가 하는 얘기가 좀 철학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나중에라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네가 동업을 고민하는 파트너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잘 알아라 네 스스로를 좀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저 파트너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해 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오픈하는 데 어떤 큰 꿈이나 사명감 소명의식 이런 것들을 갖고 하지만 사실 더 이렇게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나는 뭐 이 정도의 벌이는 한 달에 벌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나는 벌 수 있는 한 그 이상을 더 벌 수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이 정도를 벌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나의 여유 시간이나 가족을 위한 시간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동개원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하게 되면 병원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쪽은 여기서 우리를 더 성장시켜 보자 더 투자하고 더 성장시켜 보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나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만족하니까 이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사업이 잘 안 되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사업이 잘 되더라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좋겠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공동개원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뭔가 갈등이나 어떤 예민한 상황들이 전혀 생기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풀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서로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, 소통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미리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결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독개원을 하는 경우에도 내가 너 스스로를 좀 정확히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 병원을 오픈하는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돈에는 그렇게 큰 욕심은 없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 스스로에게 냉정히 한번 물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의 소득에 만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소득에 도달했을 때 나는 그거 이상을 하고 싶을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만족하고 예를 들면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본인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솔직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병원을 공동개원을 하겠다고 했을 때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저도 이제 8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주변에서 얘기를 물어보거나 할 때 결혼 생활에 빗대어서 설명을 저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이제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계속 같이 하게 되고 또 서로 좋지 않은 모습도 보고 싸우고 해결하고 이런 것들의 과정이 결혼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연애를 7년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신혼 생활에 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공동개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공동개원을 제가 먼저 제안을 했는데 이 동업자가 이런 사람일 것이다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막상 같이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혼 생활과 좀 비슷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한 제 나름의 노력은 내가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얘기하기보다는 상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먼저 얘기하고 이해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동개원 동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는데 가져가는 거는 쟤랑 나랑 똑같이 가져간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공동개원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